우린 하나다. 우리는 소용돌이친다. 에너지. 흡수해야 한다. 너의 의지는 우리 것이다. 알가리스. 그런데 배신당은 배신자. 우리는 위기 속에 태어난다. 한 번 암흑 직정관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. 우리를 자극하지 마라. 너의 정신은 네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. 울레자아즈는 살아있다. 그의 분노가 느껴진다. 공허가 증오로 가득 찼다. 우리 망과 같이. 우린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. 고통을 더하지 마라. 말해라. 에너지가 필요하다. 온도네 도가니. 감사합니다.